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나라입니다 2회 주사위 게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번호를 맞추신 정답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정답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번 퀴즈의 정답부터 공개할게요 첫 번째 번호는 바로 7번 이어서 두 번째 번호는 뭘까요? 11번이네요 마지막 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 8번입니다 그럼 이번 게임의 정답자를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도 아쉽게 1등 당첨자가 없지만 꼭 금 목걸이를 받아가시는 분이 있길 바래요 그럼 저는 3회 게임으로 곧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